맞다 그랬는데 안마귀 사라온다는 사람 진짜 왜 이렇게 하나?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가서 점을 딱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안마귀요? 예 제가 30만원 올렸는데? 아이 뭐 말해줘 나 이거 살려고 중국에서까지 왔단 말이야 뭐 말해줘 아 생각해봐요 30만원짜리 누가 15만원 해줘요 니 시앙르마 뭐라고? 너 뭐라 그랬어? 아 중국말로 생각해보라고 시앙르마요 아 그런 뜻이야? 아 몰랐네 뭐라봐 배도 고픈데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? 니 시앙르마 너 엎드려 뭐 뭐하는거야? 장난이야 장난 배가 쓴 거 많아서 아 안된다고 아 그거 30만원 팔아서 뭐하려고 어머니 골동품 좋아하시는데 골동품 사드리려고 그런다 왜 오 아주바이 아주바이 지금 골동품이라고 그랬습니까? 나 지금 골동품 있는데 그거랑 물물기원하면 아이 되겠습니까? 어 있다고? 네 뭔데? 아 이거 받으쇼 이거 뭐야? 이거 진시황이 쓰던 그릇인데 요거랑 물물기원하면 아이 되겠습니까? 이게 진시황이 쓰던 그릇이라고? 예 오 봉죽이라고 써있는데? 개깝다하고 맞아 정살이다 아 진짜 뭐 이런거 가져와 아 그러니까 10번 만에 줬으면 됐잖아 아 안된다고 아 진짜 야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 나 중국에 했어 인마 취권의 달인이었어 니가 취권을 했다고? 아 보여줘가잖아 이거 하 나 이거 야 붙어 야 들어와 야 덤벼 야 덤비라고 카 아 취권한데 왜 술 안 마셔? 나 여자왔으면 술 안 먹어 옆에 여자 있잖아 너 엎드려 아 됐어 야 야 장난하더라고 야 뭐야 아 진짜 다시 올려야지 이거 아유 삼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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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학생인데 요거 10에 해주세요 학생 맞아요? 예 스푸 스푸 에스테이오 던트 스푸 던트 스푸 던트 맞아요 학생 복장이 왜 이래요? 아 민족사관 고등학교 다녀서 그래요 민족사관 고등학교 아 학생하니까 가세요 아 학생 맞아요 꼭 필요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인걸 증명해봐요 아 저 얼마전에 졸업해가지고 졸업사진도 있어요 봐보세요 아이고 참 야 이게 졸업사진이라고? 예 선생님이 일본 순사인데 뭐야 이거 칼은 왜 차고 있어요 아 요리선생님 도끼로 이마가 선생님이세요 이 칼로 요리를 하신다고? 네 굉장히 맛있어요 어우 사기치라 아이 가세요 아 진짜 학생 맞아요 깎아주세요 아 깎아주세요 아 깎아주세요 아 진짜 아 이놈이 완전 관종이네 아이 이놈이 너 방금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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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릇없는 놈이 시켜봤나 이거 어른한테 관종 이놈이 이놈이 할말있고 안할말있지 관종이 뭐야 이놈이 이 시키야 너 내가 관종 모를거 같아? 관종이 뭔데요? 관은 종로장이사 그게 무슨말이야 맞지 맞지 이놈이 시키야 너는 옥덜매야 이놈이 시키야 그게 뭔데요?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덩어리 이놈이 시키야 이거는 너 웃길생각 없어 이 시키야 너희 아빠는 이거 보면 뻑뻑 터져 이놈이 시키야 우리 아빠가 터진다고요? 이 아줌마 봐라 아주 뻑뻑 터지는거 아니 그 자랑이 뻔일정부야 뭐 시종자가 애들뿐이냐 이놈이 시키야 똑바라 이놈이 시키야 까먹고 있어 이놈이 시키야 뭐야 저기요 여보세요 아직 안팔렸는데요 어디계세요 여기계시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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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마귀 올리신 분 맞으시죠? 네 이거에요 제가 급해가지고 바로 살께요 바로 사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복구하고싶었는지 여기 5만원이요 저기요 30만원인데 무슨 안마귀나 30만원이나 해요 사끼고 아냐 안 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가져가 가져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만 너 일로와봐 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요 거 들어있잖아 이거 샤워기인데 샤워기나 안마귀나 시원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장난치려고 야 경찰서 가자 일로와 어? 안 놔? 안 놨다 일로와 안 놔? 안 놔! 나는 형님 불러 장난하지 말고 일로와 형님! 추성훈 형님! 추성훈이야 일로와 안 놔? 어? 일로와 일로와 뭐야 뭐야 고맙습니다 추성훈입니다 진짜 추성훈 맞아요? 추성훈 맞습니다 안마귀에 5만원이나 주세요 무슨 5만원이야 추성훈 아닌거 같은데 이놈 이놈 잠깐만 근데 추성훈이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? 제가 시합 때문에 체중 감량해서 키를 줄였습니다 야 추성훈 알게 무더위는 일반인 드리지 않습니다 건물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사랑이 보여주면 믿겠습니까? 나 사랑이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 사랑이! 사랑이! 진짜 나온다고? 사랑이! 어디있는데? 여기 사랑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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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암나귀 5만원에 사고싶은 사람 하아 사랑이!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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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이요 뭐야 이상한데? 아유 귀여워 하이 형 남자에요? 오빠 여자야 너?! 오빠 이거 정랄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자야 하자야 오빠 저기 죄송한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? 저게 안 될까요? 대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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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 대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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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